아니... 잠 안 와... 너 기억나? 우리 학기 초에 여자애들 인기 순위표 만들었던 거? 허, 기억난다. 그때 1위가 차서였나? 2위가 하나고. 야, 그거 나중에 여자애들이 알아가지고 막 승질 내고 난리 나고. 겁나 무서웠다, 진짜. 맞아. 야, 근데 요즘 보니까 안 씻고 안 꾸미니까 여자들은 달라지는 게 확 보이더라. 와, 이게 진정한 전쟁이 무서움인가 봐. 어우, 무서워. 안 그런 애도 있거든. 김치. 아, 왜? 그땐 그냥 수업하고, 게임만 가고, 장난치고. 생각 없이 하루하루 갔는데. 꿈도 못 꿨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아, 미친놈들 존나 노닥거리네. 전동훈 쪽에. 아, 깼구나. 미안. 진짜 미안. 지금 잠 오는 새끼 있냐? 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와. 하이! 야. 내 절도 잠 안 오지? 아,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들.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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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와야 말이지. 아, 당장 내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우 씨, 존나 오달리네. 외곽 쪽이니까 아주 위험하진 않겠지. 야, 안 위험한데 유서를 왜 쓰러 왔겠냐? 그래도 이번만 무사히 끝나면 보내준다잖아. 진짜, 시발. 그것만 믿고 가는 거지. 이번만 무사히 버티면.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나도. 아휴, 시발.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 엄마, 먹고 싶다. 아, 좋다. 아이고. 안경중. 너희들. 죄송해요. 잠이 너무 안 와서. 얼른 돌아갈게요. 잘됐습니다. 제발. 아이들. 저녁밥도 안 먹었다며요. 김병장. 네. 가서 거기다 왔고. 알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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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뭐. 자, 건빵이 컵케이크가 되는 마법. 오, 두 대학이! 와, 냄새도 미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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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와! 아니, 근데 건빵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난 맨날 퍽퍽해서 보랍니다. 건빵산도 대박. 이제 건빵만 보면 침 나오겠는데요? 파블로프 얘기처럼. 야, 흘란다스 얘기지, 인마. 파트라지? 아이고. 넌 그냥 개 해라, 인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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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누가 먹는 걸로 잘해. 몰라, 아저씨. 야! 야! 누가 먹는 걸로 잘해. 야! 그게 없는 거야, 어차피? 이걸만! 이거 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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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빈님, 이걸만. 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전쟁 끝나면 뭐하세요? 복학하세요? 훈련이랑 관계없는 질문은 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 그 관계에 있어요 소대장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우리 소대원들의 능률이 오르거든요 말해주세요 말해줘 말해줘 아 난 아노티씨라 대학교 졸업하고 왔지 복무기간은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제대할지 아니면 연장 신청할진 아직 모르겠다 이상 연장이요? 아니 이 짓을 뭐하러 너예요? 그니까 안 힘드세요? 사회 나가는데 무조건 좋죠 맞아 맞아 사회 나가도 힘들어 이 자식들아 나도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사회 나가도 전쟁이야 입시가 국지전이라면 사회는 세계대전 지금이 지금이 제일 행복할 저기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작전만 성공하면 집에 보내준겠잖아 그 말 믿어도 돼요? 애들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지 마시고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믿었다가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딱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는다 내가 이 전쟁을 끝내줄 순 없지만 마지막까지 다친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일분들 서수 조장수 서수 서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늦리입니다 이상하게 지정구 정확한 시청에 reached 감사합니다.